오늘 주둔책은 나는 할수있어 I can do it 입니다 나는 할수있어 자기확인의힘 자기확인의힘 입니다 용수 포기븐 풍요롬 프로포피스티 풍요롬 기억하면 무슨일을 하게 된다 나는 새로운일을 시작한다 지급에서의 성공 작업 석세스 자존심 셀프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기억하여라 현재 순간이 아무리 멋지다 해도 이제는 더 좋은것이 있다 건강에 관한 자기긍정 확인을 하게 됩니다 관계 사랑 지급의 성공 스트레스 없는 삶입니다 오늘 주둔책은 나는 할수있어 입니다 오늘 주전식은 나는 할수있어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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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